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빵돌고 어디가세요? 저 빵돌고 지금 대학교 가세요. 아, 학교가시는구나. 피차타고 학교 가시나봐요. 저 왜 딴 곳이 있어가지고. 뭐 공부하세요? 왜요? 저.. 법이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? 안돼요 지금.. 아 바빠요? 잠깐만 되는데 아 왜요 무슨 일이세요? 저희 그.. 다큐 3일에서 나왔어요 어디 가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? 저 지금 학교 가는 중이에요 아.. 어느 학교 가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? 지하철.. 아니 이거.. 기차 타고 가가지고 근데 지금 할로알토 여기 휴대폰 들어가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? 뭐 공부하는 거죠? 저 지금 슌리학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아.. 슌리학이요? 다 되셨나요? 빨리 가야 돼요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US- 미스터 홈스 베이크하우스 맛은 어때요? 맛은 어때요? 아니 근데 이거는 좀 잘 마셔봤어요 왜? 아 잼 돋던 옷이야? 피넛 팔아요 떡에 넣는 애는 그 맛이야? 꼬르르 야 아내가 아내들 와 압박아내가 먹자 근데 안 써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또 어릴 때 자전거 잘 탔잖아. 동사 탔단 말이야. 갑자기 저게 너무 가석이 붙은 거야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이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속도를 줄여려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순간 드리프트가 됐어. 퀵 된 거지? 길러가지고 장미밭에 쏙 들어갔어. 정제가 10년 전 장미가시에 박힌 이 장미밭에 돌아왔습니다. 스탠퍼드 장미밭. 장미밭이 날 던지지 않았던 것 같아. 자 찍어봐라. 찍어봐. 여기 그 자리 그대로인가요? 저 꼬꼬마 친구들처럼 저만 할 때 조금 더 컸을 때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. 그러다가 넘어졌죠. 저는 시간데, 퀵 이 장미밭을 주지 않았는데 이거는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. 진짜 꼼꼼기에요. 감사합니다.